아까까지만 해도 오로라가 여기에 조그맣게 숨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커져가지고 지금 제가 있는 곳, 여기 위까지 다가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소낙문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한 1시간 내로 그칠 것 같고요. 차차 게이다가 밤 12시 자정쯤에 하늘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로라가 지나가기 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한 1시간 정도 오로라를 볼 타이밍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거든요. 지나가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래서 원래는 오로라를 보러 갈 생각이 없었는데 밖에 친구들과 놀다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난 친구들과 놀다가 들어왔거든요. 아무래도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사람들 많이 나오시네요. 여기 만약에 오로라가 떴다 하더라도 여기 주변에 빛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는 오로라를 볼 수가 없대요. 이동하는 데 한 4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쯤이면 이 눈이 그쳐 있겠죠. 제가 모자가 바뀌었잖아요. 모자가 스파이더맨으로 돌아온 이유가 기차에서 새로 산 모자를 잊어버렸어요. 패딩 신발, 한국에서 미리 챙겨야지 이 시간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주머니에는 핫팩도 하나 들어있고요. 안에 내 목에다가 어디에 산 잔박까지. 하늘만 거치면 돼요. 아까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 왜 지금 혼자 가고 있냐면, 그 친구들은 오늘 저녁에 투어를 신청했대요. 노선 라이트 헌터라고 해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곳을 얘네들을 픽업을 해가지고 데꼬가 주는 한 번 가는데 140유로 한 명당 앞으로 여기서 쓸 돈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쓰지 않는 걸로.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 하늘이 열렸어요. 여기 있던 구름들이 다 저기로 넘어간 것 같아요. 눈이 얼마나 많이 온 거야. 와, 저게 뭐야? 구름이야? 자, 우린 이제 어두운 곳으로 갑니다. 아마 저기는 철광석 캐고 있나봐요. 밤에도 열심히. 그러니까 저렇게 밝은 거겠지. 여기로 가면 깜깜한 데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밝은데? 아, 덥고 안에 막 땀나기 시작했어요. 땀 흘리면 안 되는데. 나중에 추운데. 집에 가고 싶다. 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여기 어디야? 얘네가 그거예요. 여기 철광석 하는 회사. LKAB 그리고 우리는 여기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깜깜한 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박! 하늘에 보여요. 뭔가. 우와. 우와. 처음 봐. 구름 뒤에 보여요? 아닌데? 뭐야. 아래에서 쏘는 거잖아. 아, 저거 왜 쏘는 거야? 나쁜 새끼야. 아, 죽여버릴까? 아, 그냥 100달러 주고 갈까 그랬나? 여기가 어두운 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더 이상 카메라에 잡히는 게 없어서. 뭐야. 이거 막다른 길이잖아. 아, 이상한 길을 알려줬어. 아, 진짜. 아마도 실패. 오늘 실패 같습니다.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뒤에 살짝 보이죠? 저기 뒤에 약간 초록빛으로 아래에 깔려있어요. 앞으로 어차피 여기 북쪽 지방에서 한 열흘 정도 있을 거예요. 오로라를 보든 안 보든 재밌는 거리들을 찾아서 계속 길을 다닐 테니까 어디선 가라 보겠죠. 한 번은 보겠지. 설마. 구름 올라오고 있는 거 보여요? 아, 집에 가야 되는데. 와, 돌아올 수 있겠지? 와, 갑자기 전설의 고양이 됐어. 와, 이것만으로도 저는 무슨 이상한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와, 와, 주. 와, 왜 저녁에 오지 않으세요? 아, 로라가 불렀어요. 내일은 안 좋지 않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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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vet어요. 가iful의 사진을 여쭤봤어요. 아, 전列을 Rights 쓸 survived. 아, 아, uerdo 후추 아마 이게 lotta 아, 이웃, 장소만 잘チャ necessary 카드 야, יש 본 passenger Männer jobs nisse Jeanna fotograf 오늘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together with him 아침 먹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자 여기는 아침에 뷔페에요 따단 따단 살몬이 메인으로 있네요 그리드 살몬하고 치즈 햄 소시지 그리고 우유 요거트 계란찜인가? 감자 미트볼 오 대박 이건 뭐야 베이컨 오케이 야채 빵 아찹다는거 하나 빵 칼로 잘라먹는 빵 영역이 또 있었구요 이렇게 담아서 먹더라구요 참 고추장스럽게 사이브로맨글랜드 오, 시원하시기 위해 오로라 그 포토가 필요할거에요 그 포토가 필요할거에요 내 쪽에 내 곳이 아주 낮은 곳이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네 여기 있었어요 아쉽다 아쉽다 여기가 북유럽이 살몬으로 유명하잖아요 저쪽 노르웨이 쪽에서 나오는 쌀몬 이거 부드럽네 뻑뻑하지않고 생쌀몬이 와사비에 간장찍어먹어도 되는거 아니에요? 약간 숙강된 쌀몬이구나 한국에서 습관대로 연어를 엄청 많이 뻗다가 다 느끼고 못먹겠네 다 남을거 같아요 결국 끝냈구요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커피는 또 멋있는 풍경 앞에서 여러분 치즈 여러분 치즈 여기 되게 유명한 교회래요 여기 목재로 만든 교회 중에 스웨덴에서 가장 큰 교회 저기 안에 들어가 봤는데 사우나 냄새가 나요 북유럽스타일 나무 냄새 북유럽스타일 나무 냄새 이런 공부에서 가장 큰 교회 위치에 가고 위치에 가고 위치에 가고 위치에 가고 육수랑 희살 저것은 정말 좋고 저는 20명의 같은 사람들 다른 식당들 아, 사실은 돈과 함께 일하는 것 같고, 돈과 함께 일하는 것 같고, 네, 맞아요. 6 학생들과 14 학생들, 이렇게 일하는 것 같아요. 6일간,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사이트에서 볼게요. 5일 전에. 5일 전에. 워핑! 워핑! 워핑이라는 사이트를 찾으면, 여러분들 영어 조금 되시면, 여기 팜스테이 하시면서, 유럽 친구들과 많이 만나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돈지라를 하러 갑니다. 저의 사이트를 시작하는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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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채킹! 히채킹! 아, 네. 하지만, 많은 것 같고, 그냥, 몇 킬로미터가 이렇게, 그리고, 버스, 트레인, 그래서, 여기 히채킹을 잘하는 것 같고, 네. 저는, 아주 친절한 것 같고, 스외디스는 아주 친절하지만, 아무래도, 너무 믿음이 없어서, 아, 네. 물론, 네. 아주 친절한 것 같고, 네. 아주 친절한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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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 같고, 네. 약간 형 때문에, 어차피 같이 curse! 네, 네. 그래서, 오늘의 Toyota wherever, 오입hos, 네. 오늘, 그이 consciously 바로 안쪽에 남아요? 아 네 네, 우리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봐봐요 여기는 저 같은 스타일을 위한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엄청 비싸요 오로라 헌팅 20만원 아비스코에서 오로라 헌팅 30만원 넘고 원주민과 함께 저녁 보내는 거 또 30만원이 넘고 미쳤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볼 수 있을까요? 2시간 정도 그 시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을까요? 1,500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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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비싸지마 그래서 파인 포스 20만원이야 미쳤어 뭐 대단한 걸 보여줄려고 그 supernatural 알아 Alan 핸드폰 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핸드폰 번호를 불러요. 저는 핸드폰 번호를 불러요. 네. 핸드폰 번호를 불러요. 저는 핸드폰 번호를 불러요. 10년 전에. 제 삶의 삶의 삶을 통해 그 삶의 삶을 통해 그리고 중국에 갔다 왔다.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그 지리핀에 갔다 왔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나 이스라엘에 갔다 왔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많이 받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비교했다. 네. 오늘? 오늘이 더 잘 될 것 같아. 우선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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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퓨어 줘? Let's go to the mountain. We will go tonight. Yeah. 오늘 밤에 오로라를 보게 될 곳으로 먼저 가서 이곳의 풍경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How was it before? I mean, this is normal. Today is not very clear. You had more clear day before. Yes. Right, blue sky. Ah, really? Yes, it's in the middle. ㅋㅋㅋㅋㅋ It's a gloomy country. 네. 저희는 이것은 크리스마스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안됩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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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개는. 큰 개는. 큰 개는? 네. 아주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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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위가 훈제였는데. 응. 그리고 그 부위가 훈제였는데. 정말? 이 부위가 훈제였는데. 그럼 그 부위를 훈제했다고? 그럼 그 부위가 훈제했다고? 네. 그 부위가 훈제했다고? 그 부위가 훈제했다고. 나한테 훈제했어요. 네. 자 아까가 8시여서 아침 노을처럼 하늘이 보이는데 11시가 다 돼가는데 그냥 해 떨을 때까지 계속 노을인 것 같아요. 3시간 남았어요. 노을이 떴다가 노을이 지는 것 같아요. 밴마운틴 스키장 롤마운틴 스키장 할로기를 데리고 1시간 정도 마운틴을 위하여서 저쪽으로 올라가서 볼 수 있는 비율은 밤에 보여드릴게요. 그곳에 가야 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사미가 원주민들이거든요. 원래 살다는 것 같아요. 사우나 지역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잠시만요. 누군가가 들어있어요. 마사지에 있는 마사지입니다. 저는 60 EUR에 맞춰서 마사지입니다 OK 우리가 여기에서 여행할 수 있을까요? 음... 네, 여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준비가 되죠 네 여기가 약간의 의미가 되죠 네 제가 너무 높게 여행할 수 없죠 여기가.. 이 쥐들편에 침해 이 산업 viewer 응 지금 상태예요 이번엔 이곳은 이곳이 아니고 이곳이 있어요. 이곳은 이곳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 오케이.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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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있다면? 오케이. 우리에게 전화가 있다면, 여기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경찰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가 경고지역이라서 징은 데 한계가 있구요 키누나 전체 풍경을 봤다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키누나 전체 풍경을 봤을때문에 우리에게 말하자면 여기 키누나 전체 풍경이 없나요? 아니요 아주 좋은 차량 네 정말? 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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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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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냥 이름으로 네 네 네 네 네 5시 5시 네 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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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해 이렇게 그는 매우 쉬운 사람이야 그 가격에 비싼 사람이야 예 예 이전에 생각했을때 필름 페스티벌 악텍 필름 페스티벌 영어로 없어졌어 옛날 영화들 콜림퍼스 영국도 북방으로 찾아주나? 돼지 우리 캐서방님 지금은 이혼하셨지만 도그 슬라이딩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근데 저는 이미 구입했을때 아 이미 구입했을때 근데 만약에 구입하시면 제가 구입했을때 제가 구입했을때 아 아 네 와 자 여기 스피드 호스페이 다시 도착했구요 솜씨를 못 마왔네 아 아 저는 반지야 되있어요 여러분 제가 조식먹고 그래가지고 되게 있어보였잖아요 힘들게 여행합니다 여기 북유럽여행 끝나면 세상에서 제일 싼 나라는거 알지 오케이 자 오로라 보러 갑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케밥 네 네 여기 8시이면 문을 다 닫는데 케밥은 새벽 4시까지 한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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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구름 한정 없어요 하늘에 구름 한정 없어요 퍼펙트에 헤이 헐 모스 큰 아 예스 아프터 케밥 헤에 예 예 예 이게 내일하고 모레 지나면 제가 이동하는 곳을 완전히 일주일 내내 눈이 오거든요 볼 수 있을 때 무조건 봐야 돼요 네 예 구글에 맞습니다 125 5 오로라인신이 여기까지 왔고요 저희가 있는 곳은 여기고 날씨는 내내 맑습니다 어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장소를 알아맞았어요 오전에 가본 곳 플러스 또 저 친구 줄스가 또 제가 개들하고 노는 동안에 또 장소를 또 조금 더 가다다고 하네요 영상 안에 담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진이라도 멋지게 찍어서 볼게요 we need heat it's cold Finland you will come back here again I booked thes and the summer tour I heard Finland is cheaper than here On the way back the driver told me 일ان은 엄청 비교해보니까 문소와준별 할까요? 아름다운 알았어 그래도... 4일에 남기고 싶네요 네? 아주 크죠 진짜? 어디 갔나요? 아무튼 모르겠네요 하고 creating 도로 영광을MA가? 네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가? 1,000... Euro. 더 1,000 Euro.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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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에 300,000. 자, 밥 먹는 사이에 Euro.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 Euro를 보여드릴게요. 비디오를 못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배에서 든든하고 I'm full. Yeah, we can work forever. There is Aurora and we don't see now. And maybe after we can... What we are doing is looking for the dark place. It is a very dark place. And higher. And higher. Yeah, yeah.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미쳤다. 잠깐, 이걸로 안 보이잖아. 카메라를 갖고 있습니다. I think now I can see something. I think now I can see something. Yeah. There is a... Yeah. From here. Okay. Yes. Wow. Yeah, yeah, yeah. So big. We found. Yeah. I take a photo. I can catch the light with this camera. It's really good. Technology. Yeah. Yeah. There is a light. Yeah. Yeah. I'm going to go to the camera. Yeah. I'm going to go to the camera. Okay. Let's go. Wow. Green light. Green light. Okay. Let's go. Okay. Good. You can hold there. 우와 처음봐 이런거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어두워요 라이트를 키우고 걸을 수가 있네요 얼마나 힘드게 올라가는지를 너무 더워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보신 것보다 훨씬 어둡습니다 뭔가 망자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불 끄는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 눈이 더 잘 보이네요 어두운 데로 봤더니 카메라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제 눈에서 선명하게 보입니다 색깔은 카메라가 더 예쁜 것 같네 제 눈은 하얗게 보여요 초록색 좀 보인다 아 내가 카메라를 안 쳐다봐야 되는구나 여기 조금씩 여기 있어야 되는지 네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하아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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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rn the you think the bears living here the bears living here okay it means we can die here okay is interesting 아아 great really great 지각하자면 졸라 멋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this is a tower for the electric 아 yeah yeah it's a tower ok 저 친구는 장화를 싣고 있어서 사실 막 빠져도 상관이 없는데 제 신발은 발목도 안오는 신발이어서 let's stop here let's stop here yeah yeah and then big enough for ok 자 라이트 끄고 올게요 ok 어 여기서 끝나네 아 길이다 кажд dass da 아 era let's see 어휴 구멍 열랑섰네 아직까지 가는 거야 아직까지 가는 거야 와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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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자, 거의 다 됐어, 맞나? 네. 조금씩 기다리시면 되요. 네, 네. 이 쪽은 여기. 네. 너무 밝다. 그래서 여기 이 아침에 갔다 왔어요? 이 아침에? 와.. 정말 큰 일을 만들었죠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우와 기피가 기피가 보인다 야 쏘 오케이 이거 정말 놀랍다 야 잠시만요 우리 집에 가야 될지 모르겠네 나중에 가야 될지 모르겠네 아 그쪽으로 가야 돼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내 팔을 떠올리게 하는 이 고통과 환희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좌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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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의 빛을 오로라가 이긴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못해 물은 거의 사라졌고 뇌지길래 뇌지길래 도몬트를 찾았습니다 사라졌던게도 다시 나타났네요 그리고 여기에 도몬 einfach ... 아 이걸 두고 어떻게 떠나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줄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밝은데 보여요 눈앞에 대박이지 않아요? 와 여길 이런기로 내려가 미쳤어 여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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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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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시 뛰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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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이니까 아 없어요 신발에 젖뜨면 안돼 천천히 내놨어 가게 슬라임! 아! 숨어! 아! 되게 늦쩍 아! 이랬어! 자, 나 젖뜨려! 너가 멈췄어! 젖뜨려! 젖뜨려! 우리 젖뜨려! 내일은 없을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아, 두번... 우리 스키장 위에서 부터 내려왔어요 보이실지 모르지만 우리 스키장 위에서 부터 내려왔어요 우와!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 카메라로는 오로라가 안보이는데 저기 달... 달 보이나? 아름다운 눈 저 여기 열심히 스키장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다 부터 났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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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노우 브레이크 스키장 스키장은... 진짜 못 찍을 줄 알았는데 또 기가 막히게 오늘 스키장까지 찍었네 아, 진짜... 채널 구독해야 된다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한 구독, 좋아요, 많은 설정 그리고 저에게 힘을 주는 댓글까지 근데 나 저 친구의 체력을 못 따라가겠어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인간적으로 하하 하하 마디 이제 하하하하 하핟 진짜 하핟 더럽 saying 그 사람은 기자가 다행히 계신 것 같아요 네, 생각합니다 그녀는 여성이잖아요 네, 욕하는 것 같아요 제발 아, 여성은 여성이잖아요 여성은 여성이잖아요 아니, 여성은 여성이잖아요 여성은 여성이잖아요 여성은 여성이잖아요 그들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은 우리의 눈에 대한 관찰이 없었어요 Douglas. over the road. They were communicating with us I don't understand why they start with your signal Maybe they are thinking we are something drunk and with Hashish Yeah, it makes sense If they saw us coming down If I saw us, I'll never 이랬을 때 3, 2, 1 그래서 3, 2, 1 이를 위해 그들 이를 일하러 갔다가 네 지난 프랑스 여자들이 food에 살면서 밥을 하다보려고 근데 세이 tremendously 진짜? 오케이 나중에 저기, 저기 가면 나이트클럽 있는데 나이트클럽도 사람 엄청 많구요 지금 시골이어서 적용할 줄 알았거든요 케밥집도 문 아직 문 열었더라구요 아~~~ 아 깨닫네! 바이킹스! 유럽 들어가서 제일 많이 걸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키루나를 찢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한 명씩을 가져온다고 말하려고 좋은 사람은? 오늘? 아 혹시 가능하다고요 혹시? 아 아 아니면 한 명이 아는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을 가져올는데 아 근데 제가 네 저는 비교실을 못하는거죠 네, 그리고 그 음식을 받을 수 있는거죠 네, 이제 비교실을 받기 전에 그리고 핫포널물은 넣어져요 네, 제가 잘 잘 기억하네요 네, 그 첫번째 네 그가 제 프랑스 그래서 그는 아날로를 잊으세요 네 그럼,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뭐 얼떨결에 개설매를 타게 됐네요 See you in the evening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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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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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쓰다가는 파산하겠는데 She's a driver for our tour Yes What's your name? Natalie So this is our car Okay Oh, she's a busy day today, huh? Ah, yeah Where are you from? Korea, South Korea Yeah, like far away from here Yeah Have you seen any Korean before? Sometimes, yeah Like because of COVID less, of course Because it's harder to travel Like we have people from all countries What is the best activity in here? Well, I would say dog sledding Yeah, of course, we will see what it is Yeah, you have to decide after all It depends on what you like Like snowmobiles are a lot of fun Even if you like driving fast There's tours you can do up here Okay And then you're driving by yourself And following a guide But today it will be a dog sled tour I like it more because I like dogs Okay, okay And I don't like big machines But I know that men are like different Yeah, yeah Actually today I was trying to do the snowmobile But it's fully booked Oh, okay Yeah Luckily I found you The dogs riding Yeah It's also a pretty nice activity It's like a little bit calmer But you will see at the start All the dogs will get excited And loud And eager to go Because they go running Yeah And our breaks And after the tour The dogs are super cuddly Ah, okay Just cuddle them And have them And do you have some food on the way? Yes, we will have a Swedish Fika That's something traditional we do up here It's coffee and a cinnamon bun Ah, okay So it's like a coffee break Ah, okay And usually people from Sweden do it Like at 10 o'clock And sometimes in the afternoon Okay So that's very common up here Well, have you seen the ice hotel? You can just book a ticket to see the rooms It goes to the ice bar And that's pretty interesting to see And if you order a drink at the ice bar You will get it in a glass out of ice That's made from ice Okay We have a Sámi museum Where you can pet some reindeer Sámi is the original Yeah, exactly It's like the indigenous people living up here Because they were traveling around With the reindeer Like Gypsy Basically Yeah But they are more friendly Yeah, yeah, of course But nowadays They all live in all the houses Like they still have reindeer Okay If you see reindeer out here It usually belongs to a Sámi family They live free Usually twice a year They catch all the reindeer to check them Is there any I cannot say it's an activity But hunting No No Okay, okay Like autumn time There's like hunting booth It's pretty common So people up here are crazy for it In September Yeah It's just one month per year Where you're allowed to hunt Okay And there's some special rules Like you're not just allowed to go out there And shoot as many booths as possible So it's pretty tricky basically But people are crazy for it And reindeer belongs to someone Like it's living wild and free Okay But basically they have cuts in their ears That show who they belong to Only the Sámi people are allowed to open reindeer Ah, okay Like some special rides for them Sámi people live not only in Sweden But in Norway, Sweden and Finland Ah, okay, okay Basically in Ho-la-la So they have like also their own language for something Ah, okay I think there's also an isotelic Gemini And one in Russia But this one here is the original Ah, yeah So it's the first one It's quite useful for us to have the isotelic clothes I think most of the tourists are coming because of the isotelic So you live here for like Ah, no No Originally I'm from Germany Ah, really? Okay, interesting Yeah I lived here a few years ago Okay Actually work with dogsland Ah, okay Because you like dogs Or you like this weather Yeah Yeah Well, no No, I like the weather Ah, yeah, yeah I finished school in Germany And I wanted to work outside Like being outside and work with animals Then I traveled around Europe Yeah And I did a tour as a tourist like you guys Like you did in the evening And then I talked to the guide on my tour And the job was pretty amazing Being outside for 12 hours a day And being dogs I was like really fascinated to hear about this story Yeah And then I thought about what can I do as a job Okay And I decided it would be super interesting to work with that dog Okay And I applied to a company Actually in the company I still work for And I got a job And they slowly started teaching me how to be a livestock guy Four years ago Four years ago Yeah And the coffee started Yeah How was it? Well, we are lucky our company Because we have the contract with the Isotel Isotel But guests can also move dog sled to us Okay And then it's our company to do it And the Isotel still had guests Because the Swedish people were forced to travel in their own country Or Sweden was the only country in Europe without a lockdown Yeah, yeah, yeah I like that A lot of people take here to escape Before we've made the game So in one way It was not as busy as our normal season But we survived And we still have guests And I heard from other landlock companies That it was a pretty bad season And that they tried to survive I understand So you were settling here Or now You will move to the other country later? Well, now I live here And I have my boyfriend here And we both work with dogs Okay So basically I guess we will stay here Okay Around the area So I really want to ask about the summer and winter Yeah This place has a permanent night In one month Yeah, in December Yeah? How is it? For me it's okay Because we work outside We still need You can deal with it quite good I guess if you work in an office Or somewhere inside It can be really depressing Because it's dark all day For us it's okay Because we do it I don't mind that atmosphere Okay Actually sometimes In some ways It's not to just stay Like to stay light And that's sometimes harder It's harder for me Because you don't get tired Like Oh yeah At midnight It's still daylight You don't get tired And sometimes After two months You wish for the proper darkness Okay Okay This is the This is your place Yeah Nice Some dogs excited And eager to go Okay I will give you some warmer winter clothes So you don't freeze Yep And then we can go to the flats And say hi to the dogs Okay Okay Oh Yeah What kind of dog there are? It's all Alaskan huskies It's all Alaskan huskie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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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Try one Yeah UK8 UK8 So I'm It's very thick It's very thick It's very thick I'm talking with camera Yeah I understand That's 42 They're too big or too small We can also get here on the side Okay So it's good? Yeah It's okay I will be waiting outside Okay Whenever you're ready, come out Yeah 개설매 We've been here before But it's fun It's fun I'm listening to the 개소리 So the 개소리 made me happy These guys You can pass the dogs They're all nice They're all nice And excited And eager to go Okay But on our coffee break They will be all nice And calm And you can't miss them Okay Okay Aaaaaaah Oh, it's okay It's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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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enjoy it Wow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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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Three Separated On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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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Two Three One Three yemek yan male? female 여기나 안녕 고맙습니다, 모윽 오늘의 주식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자, 저랑 같이 가게 되실 분들이신 것 같고요. 자,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PAO 봐, 봐. 네 와우, 이거 미쳤어 오케이 hhh 요야 뭐야 진짜 재밌어요 오우 다리도 건너 와 이걸 다 만든거야 자 얘네들 힘들어가지고 각자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 역할에 맞게 달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힘들 때는 뒤에서 이렇게 힘을 좀 보태주는 것 같아요. 속 진짜 있더라 여러분. 와아... 여기가 진짜 좋아요. 네. DJI. 네.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Every couple of weeks I have the drone from DJI open in my brows and I'm like, should I buy it? 안 돼? 여기 드론 카메라를 가져왔어요 여기 카빈에 있는 곳은 이제 시작할 수 없죠 여기가 큰 바이러스에 있는 곳이 없죠 아아포드가 바로 이곳에 가고 있어요 고생했어 얘들아 진짜 고생했어 힘들어서 물 먹는구나 샘의 리더 강제로 시킨다기보다는 얘네들도 그걸 즐기고 있다는게 너무 재미있네요 얘네들은 약간 차분하네 진암몬 본인다 벌써 해가 지고 있어요 다 부러 가야지 응 무서워 자 다시 갑니다 이렇게 지금 시간은 2시 16분 휴가 틀렸거든요 떨어질 시간이 됐어요 벌써 아 여행길이 로맨틱한 시간들을 보내고 싶으시면은 여기여서 보내는것이 좋은것 같아요 저는 이거 끌어안습니다 이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데 가만 날지도 못한 뒤로 멍청한데 저희들 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해도 네 네 네 네 이전에 여행을 했었죠? 네 제가 물어볼까요? 우리는 항상 더 더 편한 곳을 찾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여행을 할 수 없는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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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We're remaining worth a damn We cut my pay To minimum wage PDU 호텔에 다시 도착했고요 우리 줄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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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들어가야 돼 저게 아니야 여러분 하우드유도 두억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햇살은 아마도 앞으로 제가 지내게 될 일주일간 마지막으로 보게 될 맑은 하늘 그리고 태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밤부터 엄청 흐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오로라를 볼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Jules 저희는 어제 만났는데 정말 큰 바깥 내 삶을 흐르는 내 삶은 15kg 저는 지금 툭포 체크아웃을 했고요 오늘 가게 될 곳은 아이스호텔입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아이스호텔을 여기라고 하고요 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북유럽 스타일 스웨덴 감성 모던한 스타일의 취향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내노라 하는 예술가들에 모여가지고 오, 쉿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돼 이 스테션은 이 쪽으로 가야 돼 알아요 정말? 네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생각했을 때 사실 저 혼자만으로 예약을 했는데 침대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어차피 돈은 냈고 같이 자면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이 승부도 합류 시켰습니다 영하의 온도에서 자게 되는 거고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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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쌉니다 제가 여행하면서 하루만에 쓴 돈으로 가장 큰 금액이 아닐까 아이스호텔까지 걸어서는 3시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애매습니다 네 왜요? 노는 날에 나는 날에 스위가 되었습니다. 네. 택시 아니면 혜택? 네. 네. 혜택.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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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놀래요 이곳은 시스템으로 가기좋아요 그래서 더야 혹시 도착한다면 너무 예쁘다 이런 날씨가 진짜 흔한 날씨가 아니에요 카르가 너무 악은 관계로 카메라 끄고 갈게요 앨범을 가겠습니다 네 앨범을 가겠습니다 도저히 눈밭에 걸을 수가 없어 가지고 도로 한가운데를 점유하고 있구요 어쨌든 히치하이킹이 되야 되는데 12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이게 중천이에요. 저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결국 히치하이킹을 노력하지만 100번은 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정말 날씨가 너무 좋네요 여기 계세요? 네, 여기 계세요. 저는 아이온에서 일찍도 많아요 아이온에서 아이온에서 일찍도 많아요? 네, 내 모든 일 sais 내 가장 큰 장소에요 제 가장 큰 장소에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이 그냥 일찍 일어났어요 제 남자친구가 저기서 일찍에 계신데요 아, 알겠군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데요 김치에 있습니다 여기가 실탄기장입니다 네, 알겠군요 몇몇 날은 여기 봅시다? 좋은 질문! 저는 완전 깜짝이야 저는 10몇 날씨가 없어서 1.5몇일까지 완전 깜짝이야 그냥 눈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네 한 시간에 그럼 깜짝이야 왜 이렇게 깜짝이야? 이게 제 첫 웅드래입니다 아, 오케이 어제 시간에 왔습니다. 네, 어로라에 왔습니다. 마지막 밤에 왔습니다. 네, 이 sky는 정말明顯이 있습니다. 네. How old are you? 21. 21? 네. How long am I going to work here? I don't know. I'm not sure. I have good money and pretty long. 네. I can't do it. between 40,000 and 60,000 Swedish pounds a month. It's pretty good in my age. 이곳은 아이스호텔이예요 올리버의 차가 떠나고요 여기는 아이스호텔입니다 일단 리스펙션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전세계에서 히치하이킹이 가장 힘든 나라가 여기 스웨덴이래요 다행히 젊은 친구를 만나서 조금 더 늦은거예요 너무 길어요 네, 리스펙션이 닿고 있어요 어제됫은 리스펙션이 몇일까요? 하루일일요 오늘은 저는 오늘 기회가 있어요 네, 네 리스펙션을 보고 있어요 여기가 아래요 아, 여기가 아래요 해가 중천에 떴어요 여기에 마지막 태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일반 룸들도 있구요 되게 비싸요 20만원 막 그래요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제 2만원이예요 네, 일단은 더 추가로 더 추가 300원 이는 이곳에서 이오텔을 가지만 지금 이곳에서 이오텔을 가게 되었을때는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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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텔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여기가 없어서? 아니요. 저는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네. 이제 여러분의 집을 드릴게요. 아름다운 집이 있는 곳이에요. 제 좋아하는 집이에요. 정말? 이 집이 있는 곳이에요. 나무가 좀 쌓여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집이 있는 곳이에요. 벌써 집에 가요? 아이사요? 당연히 우리집이 있어요. 여기 입고둬 좋은 방법으로 Maggie. 여기가 입고둬 Hz. 이와 같이 발견하고 있으려는 거 같은... 하지만 입고둬은 배가 갈아 rom한 방향을 해 안 하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는 seemingly 일단 갈아 놓지? Trying Fountain은 좋고. 이곳은 이소43정도입니다. 여기가 입고 있으므로 여기가 어디서 입고 있는 곳에 이건 그대로까지 여기 있는 차이다 여기 색 두 공간에 장착할 수 있어요 이제 장착할 수 있는 장착은요 여기 있는 공간은 여기재도, 하여 그러면 아, 네 여기 스튜마스는 한테 여기 여기 장착했잖아요 이 상자들은 상민.. 상민 사람들 상민 사람들 자, 그의 시정은 8시까지 10시 그리고 자유가 있는 벽을 모여 그래서 뺨을 넣기 전에 그의 문장은 그의 구입을 통해서 그의 방역에 주관을 포함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한 방역繼續 사용하기도 하죠 그의 문장은 다행이 1시까지 하지만 자유가 지지할 것이다 그리고 자유가 제일 필요한 침대 그리고 == وיפ이 코드 이곳은 유케시리입니다. 이곳은 작은 지역입니다. 저희는 이곳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곳에 밥이 들어있습니다. 옆에 오른쪽에는 이곳은 룩디사무소입니다. 이곳은 룩디사무소입니다. 이곳은 룩디사무소입니다. 룩디사무소입니다. 이곳은 룩디사무소입니다. 여기가 룩디사무소입니다. 꼭 한번 물어봅시다. 네. 우리 지금 할 수 있어요. 이게 영상은 표현을 안 듣겠지만 엄청 고생했어요. 이곳은 룩디사무소입니다. 네. 이곳이 그곳으로 만들었어요? 네. 이곳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곳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네, 네. 이곳은 몇번 정도인가요? 몇번 정도입니다. 이거 장사 잘 되었나 봐요. 엄청 비싼데. 또지요? 아까 보니까 방도 한 10 몇 개 있더만 얘네들은 그냥 캐비넷. 근데 한 20만 원 주고 모아야 되고요. 겉으로 왔을 때 뭐 그냥 돌덩인데? 오케이. 아, 이게 타블러들이예요. 그리고... 아, 아이스폴트입니다. 아이스파. 아, 사실, 이 방식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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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러깅 룸이 있는 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까도 그래가지고, 어? 그럼 우리가 방을 예약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방 못 들어가는 거냐고 물어본 이유가, 이제 방 체크인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저기... 그런 것이 아니네. 진짜 얼음방이야, 진짜 얼음방. 약간... 쟤는 룸을 판 게 아니라 일종 체험이네, 체험. 극기 체험. 사실, 쟤 방은 여기고. 못 버티면 여기로 와라, 그런 거고. 해가 지금 2시가 됐는데 벌써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해가 살짝 올라왔다가 살짝 지는 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더 어두워지기 전에, 여기 원주민들이 싸미라고 하는데, 그들,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싸미뮤지움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잘, 잘. 오늘 2일에 왔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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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원, 오늘 3일을 봤어요. 네, 어제. 네. 다들 아 south災 앨범, 여러명이 지내버렸어요. 네, 나랑 보도 지금 이곳에서 만났어요. 대기차원에 들었던 상황에서 박차원에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서 바로 확인하고 있어요. 안에만 살고 있었어요. 여기 아직만 살고 있잖아. 여기 Burnster, 카페, 아이스화에 있잖아요. 가게 안 되었고, 아이스화을 잤어요? 네, 딱 심해졌어요. 네, 우리 방에 잠시만요. 방에 잠시만요. 네. 그쵸? 그쵸? 네. 내가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만들냐고 정말 쿨하니 하하하하 우리의 창문을 갔다 왔다. 이 창문에 앉아있다. 이 창문에 앉아있다. 네. 왜냐하면 이 창문에서 일어났다. 네. 왜냐하면 이 창문에서의 공무수을 보게 될 것 같아. 아마 이 창문에서 만나요. 그럼 그곳에 걸어봅시다. 네, 안녕. 아, 안으로 가야 돼. 하하하하 왜냐면 렌즈는 산타클로스의 곳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곳이 더 유명한 곳이에요. 오, 좋아요. 야, 일상적인 느낌인데, 얘들? 아, 너 집에 가야 돼. 어? 아, 뭐? 아, 오케이. 우와, 하하하하 날아가 쉬는 거겠죠? 하하하하 진짜 추워요. 제가 오늘 정말 맑은 하루에요. when the sky is clear, the temperature is... and it's better for normal stays. 네. maybe tonight? 네. 그리고 저기, temp dobre이 오면 pumpkin 올라간다. 네, 그렇죠. 북극 지방에서 운동을 하고 있을 줄이야 아, 그래, 이럴수 포미 야, 이 마을 진짜 이쁘네요 아, 모자를 쓰고 나왔어야 되는데 귀가 찢어야 될 것 같아요 낮에는 이정도로 안 추웠거든요 핵심의 귀가 찢어 그지, 나아, 이럴수 도라스틱 알았지? 아니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있는 랜디에 르델프 순록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작아졌어요. 산타클로스에서 잡았다고요. 아, 여름에 있는 산이 있으면 더 아름다워.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왜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 랜디가 많아요. 네. 아, 네. 아, 분위기가 좋네요. 한 끼당 거의 한 3만원 돈을 줘야 돼요. 호텔에 돈 쓰는 것도 아까워주겠거든요. 얼음 호텔을 얻는 거니까, 오늘은 좀 차분하게 매해야 하는 일만 하는 걸로. 점심에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잠시만요. 마이크로웨이브가 있나요?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사무실에 있는 마이크로웨이브 쓰게 해주세요. 570 호텔. 그리고 우리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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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기념에 돌아가세요. 아, 저희 샷을 가요. 아, 샷을 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아, 네. 아, 정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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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귄은 정말 귀여웠어요. 지금 아직 다시밖에 안되서, 좀 생각을 정리하고요. 유두들미네, 이게 세계에서 첫 아이소스텔인이죠? 아, 네. 뭐 그런 곳인데, 아깝지 않게 생각하기로 했고요. 아깝게 돈은 아껴된다는 거? 10컷. 야. 오, 아니, 우리가 아침 10컷에 울려는 걸까요? 10컷 예전에. 네, 10컷. 아, 예. 아, 네. 네. 아, 내일을 한 5시간 기다릴게요. 네, 10컷. 아, 다행.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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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데일러에 직업센터에 있는 여자들이 그 때에 대해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는 시간 더 걸리지 않고 내일까지도 계속 말할 수 있습니다 줄 수가 아까 밥 먹으면서 지금 이제 관광객이 안 들어오는 시간이 되니까 공간이 가지고 있는 침묵의 무게에 대한 얘기가 됐거든요 굉장히 조용해서 이상했다고 이 소리가 얼음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통과한 데 좀 한계가 있겠죠 엄청 두껍거든요 뭐 물리학까지 들어가지 말자구요 문이 안 열리네 뭐야 음악이 틀어져 있잖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얼음 호텔을 저 혼자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 얼음컵에다가 마시지 못한 건 아쉽지만 자 들어가 볼게요 제가 자세히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가 영하 5도래요 예전에는 이 건물 자체를 얼음으로 지어서 여름이 되면 여기를 다 해체를 해야 했었는데 지금은 건물 외벽이 돌로 돼 있잖아요 지하에서 냉기를 끌어올려가지고 여름에도 이 공간을 유지를 시킨다고 합니다 여기는 일종의 냉동실이라는 거죠 냉동실에서 자는 거예요 수많은 방들은 다 문이 잠겼고요 저는 이 궁전에서 제일 끝에 있는 방에 대한 퍼밋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궁전입니다 이렇게 하 하 하 하 주리 얘기한 침묵의 무기가 뭔지 알 것 같아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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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라고 하냐.. 이 황무지.. 춥기만 하면 황무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얼음 조각 이벤트를 한번 해보자 해서 예술가들을 불러가지고 얼음 조각들을 만들었는데 걔네들이 잘 데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글루에서 잠을 잤는데 그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단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글루에서 자기 시작하고 이거 돈 되겠다 하면서 상품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모여서 더 멋있고 더 아름답게 건물들을 짓기 시작을 했고 결국 현재 아이스 호텔까지 오게 된 겁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그리고 저기 아래 막 오스트리아 라티비아에서도 미국에서도 되게 큰 아이스 호텔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여기가 최초의 호텔이자 현재 또 새로운 아이스 호텔을 짓고 있잖아요 최대의 호텔 세계 최고의 아이스 호텔이 되고자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스웨덴 아이스 호텔 바이럴 아니고요 쓴 돈 생각하면 아까워 죽겠습니다 돈 적게 쓰면 훨씬 더 좋은 룸에서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데 내가 컨텐츠를 위해서 컨텐츠라는 핑계로 한번 자보는 거죠 아우 괜찮네 여기 불키는 버튼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재밌는 건 여기 와이파이가 터진다는 거예요 물론 잘 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으 자 누워서 보게 되는 천장의 풍경입니다 와 발에 막 한기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손도 실어오기 시작하고 자다가 옆으로 딱 불러떨어지면 우와 우와 개 차가워 우와 개 차가워 우와 야 개끼야 나는 얼음궁전의 왕이다 난 어엠대 들리는가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작권땅을 쓸 수 없는 노래들을 제가 또 직접 be the good girl you always have to be I don't care what they going to say Let the storm rise on 아이고 아예 안 춥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막 추워서 죽을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좋다 아까 되게 많이 후회했는데 괜찮은 경우인 것 같아요 자 자는데 문제없을 것 같다는 느낌은 꽉 채워놨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사우나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건 챙기고 이렇게 치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 드레스룸 있고 그리고 샤워실과 여기 화장실은 항상 샘인데라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남녀 공용 화장실로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사우나입니다 우와 와아, 잠깐만, 이거 안 찍히네. 이제, 여기로 들어갑니다. 물을 뿌리겠습니다. 너무 많다. It's getting out of things. Maybe my phone will be destroyed by this. 침 남아 들고, 저쪽. 다른 등으로 나갑니다. 아, 땡큐. 진짜 이번엔 잘 왔다. 오케이. 오케이. 콜 never bite on me anyway. Let's go. Yeah. Inside. Yeah. Like this. Yeah. Okay. Really? Inside and after. I don't need. She said that in the reception, no clothes for the body warmer. So I was thinking it means not so many. Okay. Me, it's no clothes. I'm good. Yeah? Yeah. Good enough? It's so nice. You can go inside. If you want to use this. Okay. I'm good. And then I get out of it. It's so hard. I'm not sure it's warm enough. I'm not sure it's warm enough. It's very narrow. I like it. 드디어 잘 시간이 됐구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잠바를 안 가지고 왔는데 지퍼 닦고 나면 따뜻한 것 같고 딱히 이 안에서 뭐 하고 놀 게 없어서 일단 자고 자다 중간중간에 깨면 영상 더 찍고 날 그렇지 못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봐요 등이 차가운데 현실은 엄청 피곤해서 금방 잠들 것 같긴 합니다 선자령대에 비하면 이건 천국이지 날씨가 고추 Happy, Night 하하하하하하... 날씨가 고추냐고 왜 이렇게 물건이 이게 20정도 diesen해제를ictional 때만 improved 한국은 좀 더 시기 Cond거려던 것보다 itted the summer It is warmer somewhere it is hotter than Africa око인 ον터 France few weeks ago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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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clips intOST도 젖은 오후하구요 Poland에 주문한вид어서 날라에도 세상이 시진치 침낭 안에도 살짝 죽긴 추워요 열이 완전히 보존되지 못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약간 서늘하긴 해요 패딩이나 잠바를 한두 개 전부터 입고 왔어야 되지 않나 그랬으면 완전 따뜻하게 잘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줄스가 우수통을 다 벗고 저 안으로 들어갔는데 얘가 엄청 추울 것 같은데 어쨌든 침낭 안에는 손이 싫었거나 그런 건 없어요 손하고 발은 뜨뜻해요 그냥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느낌 졸라 못생겼다 자고 일어난다 얼음방이야 밖에 엄청 축축해요 화장실 가고 싶다 굿굿굿 explained 잘 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뭇이 엄청 좋네 물이 얼었나 확인하려고 했는데 물을 안가졌네 540cm 아, how is it? ok? 나이스 나이스? 네 난 좀 더 차가웠는데 너는 안가졌네 음... 좀 더 차가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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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략 안은 버릴만했는데 나오니까 너무 춥네 환자리로 가고 싶고 하하하하 하하 안녕 잘 있어 어... 안녕 아... 일단 부인 어... 너무 좋아 하 한 eh 우아 어, 뭐야? 좋아 진짜 foods 이날 일하고 있어 하하 오로라가 없네 하으 하..... je Makях 으아 하하 바삭 لوIP 아 여기였나? 여기 아니야 여기다 무슨 FPS 게임하는 줄 장작이 있나 아직? 장작도 없고 인간적으로 침낭 밖에 너무 추워요 새벽 4시도 화장실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침낭 밖으로 한번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올 것 같아서 계속 참았는데 지금 5시 반 드디어 아침이 됐습니다 솔직히 안에는 견딜만 했고요 되게 아늑하고 너무 화려하게 취향된 방이어서 좀 아쉽긴 했지만 진짜 그냥 조그만한 이글루였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생존 환경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좀 씻고 조금 바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가 정말 안 좋아보니까 녹화는 여기서 종료 여름에 여기 오게 되면은 아이스룸도 그대로 다 있고 여기 숙박시설도 다 있으며 그거에 더불어 야외 사우나도 즐길 수 있고 여기 또 강에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도 꽤 있다고 하네요 여기 방 보니까 시설이 되게 좋더라고요 안에 키친이며 20평은 넘는 것 같아요 돈을 좀 덜 쓰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럼 훨씬 더 좋은 방을 모으실 수 있을텐데 가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디럭스룸은 1100달러 그러니까 약 우리 돈은 한 130,000,0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예약할 때 가장 싼 방으로 예약했습니다 근데 어제 손님이 없어서 좋은 방에 모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아늑하고 최고급 호텔의 어떤 서비스를 느낄 수 있는 진짜 스웨덴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호텔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언제 이 비싼 호텔을 모아보겠어요 정말 호텔 같은 호텔을 한번 모아보고 싶다 아이스 호텔의 마지막 모습 아이스 호텔의 마지막 모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방에 하하하 브릿지스 브릿지스 저는 브릿지스 좋아해요 소세지하고 스크램벌 우리 호텔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스 호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을 위해서 산타마을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늦었어요 여기서 2시간 늦는다는 것은 타임 테이블 다 엉키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도착하겠죠 열심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해봐요 두바이 아이씨 왜 간거야 왜 불 안 남은거 알면서 아이씨 이제 우리 모두 다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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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아아 짐을 여기다 넣어 놨거든요 아이씨 아이씨 아아 엘리베이터 그래서 2번樓은 Dwight 이씨 아이씨 여기가 더 오래있어요 아 인터넷 아이씨 어디가 어디가 지난번에도 사람이 없었는데 오는 사람은 없네요. 그때 아침 일찍이라서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원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가 없어졌어요. 아니요. 여기가 없어졌어요. 너는 보덴가 가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키르나에 가고 싶어요. 여기가 아마 이 버스에서 길게 가고 싶어요. 키르나에 옐레베레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차량에 가고 싶어요. 너는 재킷이 준비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이해 못할 게 너무 많아요. 자, 우리는 여기에 앉아서 저기서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릴 겁니다. 버스가 도착한다. 그러면은 겁나게 뛰어 내려가서 일단 버스에 설명을 하고 옐레베레로 가서 티켓팅을 다시 하게 될 것 같아요. 바깥습니다. 버스 터머로 이동해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최대한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기차 타임 테이블에는 1시 50분에 기차가 온다고 되어 있는데 불안해서 오늘 버스만 3번 탔어요. 버스에만 2만원 쓴 것 같아요. 시내버스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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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저기 있었거든요. 제가 영상이 안 찍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찍어놓을 걸 그랬네. 여긴 들어오기도 쉽지 않고요. 아기도 쉽지 않네요. 이 동네. 시내버스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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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시내버스에만. 시내버스에만 blog. 시내버스에만. 전로 상가 Knights da Land. 시내버스에만. 시내버스에만 harpäre. 시내버스에만. Bike brenv12 End. 너버 10 투어크? 룰레오 룰레오 보다 보다 타이밍은 다른 트레일로 가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다른 트레일로 가고 싶어요 네 트레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가 왔어요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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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we look at the wrong table 오오오오오오 아 이건 도착인가봐요 30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건 도착이고 이게 출발인 것 같아요 2시 15분 버스 너버 10? 네 아 여기? 네 버스 10 버스 10번 변경이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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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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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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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기차는 캔슬됐고 여기서 가는 건 17시간 걸렸는데 길도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고 근데 또 버스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공짜로 지금 옮겨주고 계십니다 오오오 아 좀 좀 못하는데 또 매우 좋은데 이 아침 침낮 나왔는데 해현님이 접고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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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기차는 캔슬된 게 맞고 지금 저 친구들은 스토클로는 간대요 버스 스테이션로는 간대요 그럼 다시 해볼까요? 네 14분이요, 다시 다시 돌아가야 돼요 11분이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너는 스테이션네? 아니요 아니요 일단은 뭔가 먼저 모르겠기 때문에 분위기 좀 보다가 다시 카메라 켤게요 다시 버스 스테이션로 가고요 여기도 버스비 안 받아주셨어요 이상한 말을 들렸다가 그기에서 쉬고 다음은 다시 출발하는 거 같아요 그거라도 지금 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이 버스 출발이 15분 남았는데 그 버스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폐 떨어졌어요 줄수가 막 혼자 웃고 있어요 지금 제 포켓을 좋아해요 헤드라이트 켜진 거 보이시나요? 밤이에요, 밤 이제 오후 2시 다시 버스 스테이션로 돌아왔습니다 예 오케이 페이를 하는데 카드가, 결제가 안 된다고 그냥 들어가 앉으래요 오버 칼릭스라고 여기 국경으로 내려가기 전에 있는 마을입니다 포텔에서 가지고 찌그러진 머핀 하우칼릭스 보드 하우칼릭스 어음 항상 조선이 주웠네요 강한 여기에요 그.. 처음 키난하고 올 때 멈췄던 기차요 갈리발리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다 내려서 테이블 자리로 앉았어요. 사실 6시 전에 도착을 하면은 여기서 또 이동하는 버스가 있길래 그걸 다 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미 6시가 지나가지고 우리 도시에서 나갈 방법도 없을 것 같고 어쩐 널찍널찍한 마을이네요. 이곳에서 끈적이면서 반대로 바지에서 그리고 또 매우 바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분도 안 돼요? 바지에 비결합니다. 바지에 비결합니다. 바지에 비결하기도 합니다. 룰라 Paras에 가겠습니다. 지금 하러 가야겠다. 네. 나는 그녀가 가기로는 건가요? 그래서 그녀가 가고 싶어서 우리로 가고 싶었는데 아니, 이 버스는 왜 이래? 왜 이래? 또 다른 버스 왜 이래? 네, 기억나요 우리 버스는 다른 버스 왜 이래? 왜 이래? 우리 버스에 잠잠 와 진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도 안 좋나요? 이나도 안 좋네요 20년이 아세요 4성급 호텔하고 캠핑사이즈 밖에 없어요 여기서 방이 없다고 나와서 직접 가서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왜 안 내려주지 6시 10분에 루리아 얘가 루리아로 가는 버스가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여기까지 간다고 해서 5, 6만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카드 결제가 안 돼서 돈 안 받고 탔어요 지금 루리아까지 공짜로 가는 분위기 어떻게 될 거지? 호텔도 아마 좀 있지 않을까? 훨씬 많아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무리로 가볼게요 바다에요 바다 수수만 차지면 됩니다 아 근데 문제가 있네 여기서는 썰매를 끌 수 없잖아 방금 버스에 내렸는데요 이 아저씨가 우리 핀란드 간다 그러니까 어? 핀란드 가는 버스 있을 거라고 알아보라 그러네요 이거 썰매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보려고요 북경 근처까지 네? 아 이거 이제 다 왔지 아 이제 다 왔어요 그래서 1시간 후에 8시에 문 닫아야 돼서 8시에 문 닫아야 돼서 파스타 못 시키고 그냥 이거 그냥 이거 우리 여기 쫓겨났고요 이제 우리 여기 쫓겨났고요 하파란다 하파란다 숙소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숙소가 체크인이 9시까지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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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른 영어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네 오케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근데 내 인생에 1시간을 보낸 곳입니다 우와 2천 물에 온도가 확 올라왔어요 지금 영상 1도에요 세칠 동안 제가 영화에서만 살았는데 통화해드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 네 한국을 좋아해요 네 아 저는 한국어를 좋아해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스우스 너는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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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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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네 네 친구와 친구와의 친구가 그리고 이제 그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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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이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정말요? 네 네 네 네 네 저는 이 이름을 못 봤어요 네 이 이름을 좋아해요 네 네 네 안녕 안녕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어린 친구인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넷플릭스의 힘과 이 한국 문화의 힘을 느낍니다 네 모든 것들이 다르기 다 먹혀야 돼요 모든 것들은 다 먹어야 돼요 왜 이런 맛이라고 잘 모르겠어요 네 네 페퍼도 네 ㅋㅋㅋㅋㅋㅋ 개 사러 가시는거인데? 이따가 버스 응 수원조 하파란다 몇번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거냐 107은 꽤 비싸다 오랜포 땅코 올 때까지 왔네 와... 방금 손짓이 안었네요 핀란드로 나면 굳겨서 저랑 아래 거다 월드 페이머스 스웨디쉬 브랜드 이케아 페이머스 스웨디쉬 브랜드 쿡 디내미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자식이 엄청 걸작거래 아 진짜... 죽여버려 침대 4개짜리에 화장실도 안에 있는 풍경도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인데 한 7만원 상가격이 어디다 오면 하긴 한데 사실 여기 물가에서 상가격이고 오로라 지도상으로는 오로라가 거의 다 지나갔거든요 오는 사이에 저기 있는 게이트를 넘어가면 핀란드 국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아이스 호텔에서 얼었던 몸 완전히 녹였습니다 아침 진짜 예쁘네요 오늘 해 예쁘게 떴어요 또 줄스가 오늘 아침에 산책도 갔다 왔는데 저기 연어도 있대요 썰메의 보드는 줄스가 들어주고 있어요 왜냐면 북쪽에 가서 우리 쪄 써야 되거든요 마지막 스웨덴 밀 사실 스웨덴 음식은 아니지만 와 다 한 14,000원 하네요 세트 하나에 아 씨 별로 안 크네 아 다 한 8만원 이렇게 세트 하나에 다 한 15,000원 우리의 고통을 보러! 이제는 빌내드가 있어! 아, 네, 차를 탑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우리의 버스 스테션을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루가니엠이, 루가니엠이, 어떻게 아니다. 아, 루가니엠이, 알겠습니다. 아, 루가니엠이 왔습니다. Google 말하자, 2시간 정도 기다리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면 버스 스페션로 가나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눈때문에 바닥에 자갈을 엄청 깔아놨어요 와... 쥐약이네 2시간 후에 버스가 온대요 여기까지 나와봤는데 지금 뭐라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로바니에미를 가볼까요? 로바니에미를 가볼까요? 로바니에미를 가볼까요? 감사합니다 영어 못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저기서 물어볼까 영어를 못하시나요? 와... 쉽지 않나요? 스웨덴은 대구 분이 영어를 할 줄 아시거든요 젊은 친구가 보인다 왠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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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사람한테 물어봐서 해결이 안되고 구글한테 다시 또 목적지를 바꿔서 로바니에미가 아니라 케미를 해서 물어봤더니 버스가 10분 안에 온대요 하하 하하 오늘 날씨 맑아다 다행이다 하키장 구경하러 가는구나 하키장 구경하러 가는구나 줄 쓰는 그거예요 스포츠 공부했었대요 아 다른 버스 감사합니다 조Vi 하하하 에잇 아 아 5분 전에 5분 전에 게임 아 진짜? 네 근데 우리가 가고 놀랍게 첫 번째로 봤을 때 오케이, 봐봐 최고 팀 어떤 컬러? 빨개 아, 네 자, 중계에 들어가 볼게요. 조끼를 조끼라고 하고, 조끼 안 입은 애들을 회색이라고 할게요. 자, 조끼팀! 조끼팀 달립니다! 네, 달립니다! 슛! 고! 레드팀! 아, 오케이! 와, 레드팀! 네, 레드팀 달립니다! 레드팀 달립니다! 자, 슛! 아! 자, 한치 들어왔어! 아, 실패! 실패! 네, 매우 아쉬워하네요. 아주 땅이 풍어들어 치고 있어요. 오케이! 지금 들어갑니다! 슛! 아, 와우! 자, 슛! 세 팀! 세 팀! 슛! 아아! 자, 오! 블록킹! 오케이, 다시 시작합니다. 저 친구 잘하는 것 같은데, 뺏겼어요. 아주 시원하게 뺏겼습니다. 아, 옐로우 오겐! 자, 저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뭔가 약간 스타플레일 기운이 느껴지죠? 자, 시작합니다. 우린 저 친구 10동을 해볼게요. 얘네들은 조금, 동네 축구 느낌 있네요. 오케이! 우리 블런드! 블런드!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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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아하! 자, 다시 들어가! 응, 할 수 있어! 아닌데? 자, 옐로우 팀, 레벨슨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간다. 위기에요! 오! 막! 막았어! 저 친구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들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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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싸워! 오! 갑자기 헛병 붙었어! 아, 다시 들어간다. 아, 다시 들어간다. 네, 네. 네, 네. 네, 네. 정말 다르다. 오! 18.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케이. 예! 예! 오! 오! 오, 예! 오! 에이스 들어간다, 에이스 들어간다. 오, 레이스가 나왔어! 에이스야 나왔어! 오! 에이스 정리하고 있어요. 바이바이! 네. 네. 좋은 선택! 좋은 선택! 6 EUR 아, 네, 6 EUR 이곳은 이곳은 어디? 로바니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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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아하 르가 안쪽 일본만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시골으로도 WA me to school.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x3 좋아한 것까지. 물론 우리는 그날을 봅시다. 너무 거부하기도 하고 그냥 sweets. 알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스웨덴이 더 더 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스웨덴린은 더 비하다고 생각해요. 네 . 스웨덴은 벌써... 내가 어준엑을 날 것 같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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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song.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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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Freelang입니다. 우리의 삶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즐기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삶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핀란드님과 결혼하신 세르비아님이시고 여기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쿠킹클래스를 듣고 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우리는 저분의 안내로 기차역을 향해서 또 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네 오케이 저는 괜찮아요 영화에 있는 것 같아요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생겼어요 아 144 어? 뭐? 타임 체인지 예 144 오케이 예 13분 예 시간만 보고 해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해가 떨어질 시간이네요 왠지 오는 길에 해가 떠있는 게 이상하더라 아 아 맞다 그래 아까 대화할 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우리가 갈 수 있는 북쪽까지 차를 렌트해서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노르웨이 국경이 한창 닫혀 있었는데 최근에 열렸대요 언제 열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정보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노르웨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섣부른 결정이긴 하지만 우리는 북쪽 끝까지 차를 렌트해서 예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유럽 땅의 최북단까지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보죠 여상의 마지막입니다 어차피 움직이는 것 들으신 걸 많이 보여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 다는 영상에서 봐요 두바임 두바임 우리가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로바니엠이 도착했고요 여기 산타크루스는 없습니다 다시 눈에 나라로 왔어요 여기서 더 가야 되는데요 산타 마을을 버스를 타고 산타를 보러 갑니다 크리스마스에 모시는 분들 일단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산타로부터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를 빌려드릴게요 산타는 매우 바쁘셔서 딱 2시에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영상이 시작된 영상에 대해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핀란드 로바니엠이 저는 여기가 산타클로스 마을인지 알고 왔었는데 여기는 산타의 고향이래요 고향 산타 마을은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버스로 한 30분 정도 가야 된다고 해서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개괄적인 정보만 있고 그곳이 정말로 어떤 곳인지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서 진짜 정보 없이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바니에니는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하는데 면적으로요 아직 큰 도시는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자 무작정 가보려고 합니다 maybe that way 우리가 있었던 키루나에 비하면 여기는 약간 더 남쪽으로 내려와 있고 좀 덜 추워요 사실 좀 기다렸다가 날씨 좋은 날 가려고 했거든요 산타 마을을 보는 걸 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부터 세상의 끝으로 가야 되거든요 10분정도! 우리 가야 되죠! 아.. 출항부터 땀때네 거제받던 기차역입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스웨덴하고 여기는 바로 옆인데로 구구하고 그 정도는 많이 달라요 건물들도 스웨덴이 아기작에 있으면 여긴 뭔가 약간 웃음춘한 느낌이 있는데 러시아 문화권에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쓰는 언어는 또 얘네 고유의 영역이 돼서 유럽은 족구가 불쩍해요 그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도와주려고 나섰지만 도와드릴 게 없었습니다 측측하게 해결 하셨어요 산타 말로 가고 있어요 오오오 오오오오.. 뭔가 보여 보여 북극에 살고있는 산타할아버지 마을에 왔습니다 여러분 Welcome to Santa Claus Village. 여러분이 상상의 어떤 산타 마을이에요. 오두막, 오두막, 오두막. 인포메이션 센터, 인포메이션 센터. 오, 자동문, 자동문. 빨간 차. 이제 산타 마을이. 네.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인포메이션 센터. 와, 비가 내리네. 산타 마을은 다 최첨단 자동화되어 있어요.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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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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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돈 주고 사야 한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이건 뭐야? 이 캐릭터가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이 캐릭터의 마스컷. 네. 여기 마스컷. 아, 오케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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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하하하. 이건 새우. 네. 오늘의 모습을 볼거에요. 안녕. 하하하. 좋은 카메라. 네. 좋은 카메라. 하하하하. 네. organis기. 하하하. 음. 와우, 이모가 다가오는 행동이 도적이니까.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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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기 맵이에요. 인포메이션 뒤쪽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아래쪽에 살짝 볼거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깥쪽에 있는 슬로프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 둘렸다가 뒤를 한번 싹 크게 돌아보는 방향으로 샨타크로스 마을 투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서 많은 게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마을을 본다는 거에 의리를 가지고. It's raining. I have to change my camera. 눈이 내려줘야지 산타 마을이 왔는데 그래서 카메라... Well done INN! you did it but I think this is not the way then check, 이렇게 Wochenende 걸스 보 Cath często ok, check we can fall down yeah, if you want 판단 뭐가 declare...? it's like dead forest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용할 수 있네요 여기 캠핑카들, 렌트카들 같은 것들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왜? 이 지역은 벤크로프트 아, 또 더러워 다시 한번 볼게요 너무... 아, 오케이 아, 이게 뭐예요? 아, 이게 뭐예요? 아니, 아니 이게 크라스 네, 이게 크라스 아, 이쁘다 네 너의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그 이름은 스툴스 혹시 잘 기억나요 아, 파인 아, 파인 아, 파인 네, 파인은 파인은 이 파인은 모더라도 드라이브 오케이 아, 파인 이 파인은 이 파인은 샌타가 너무 많아요 하하하하하하 여기 수능이 없죠 너무 아름다워 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아, 당연하죠 하하하하 네, 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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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추위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잡초대로 너무 예쁘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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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네요 산책로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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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먼스 애니버스터리 트리 30 어거스텔 20년 전 20년 전 다른 곳은 기념으로 이렇게 와서 심어놓은 건가봐요 예 This is the place for the... 너무 이쁘다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나무 심사요 There is a way Maybe This footprint is a land deer A rabbit 1 1 2 This is specific for rabbit 좋네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Yeah this is young It's also 20 years old I'm feeling valuable So poor 3 I'll be the one that you need Yeah this is also 20 years old Oh shit They divorced just One year and divorced Okay 수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행복의 행적들입니다 여러분 So we go back Yeah 점점 안개가 짙어지고 있어요 I want to do something Can you take me? Yeah 여기에 왔으니까 뭔가 저의 흔적을 남겨주신다 I'm in the Santa Claus village Okay no more footsteps Maybe here Ma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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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s a better life There's a better life There's a better life There's a better life Yeah we found it I think this is kind of Graveyard Of Happiness Happiness Yeah Oh my shoes getting wet Yeah Me too Yeah 처음부터 엉망진창이네요 우리 내려서 또 길을 잃었어요 이제 냄방에 있는 Nacional이 없는데 여기 놀아야 할까봐 여기 놀아야 할까봐 자, 여기 놀아야 할까봐 어? 아, 플라이! 플라이! 이 새 위의 안을 위해서 플라이! 플라이 와요 플라이 와요 뭐지? 플라이 와요 플라이 와요 캠핑카들 있던 곳으로 돌아왔고요 영업하니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365일 내내 산타클로스 마을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여기가 홍보가 되어있거든요 엉성하구나 북극의 모터파크입니다 아이씨 아아 정말 물들어 산타클로스 마을로 들어가십시다 이것이 모터가 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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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산타클로스 여행이 있었지 네 예 저 생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앉아있게 갈게요 네 이렇게 네 이제 볼게요 그래서 inside we can go and yeah let's see You know the hamburger is from Germany? Hamburger? Hamburger plus ER is hamburger 예예 예예 There is a Italian and Germany place Pizza hamburger Ah there is alpaca Looks stupid Hello 엘파마어드 아, 네 아, 입장비가 있어요 15유로 15유로 네 네 음... 렌지아 네 아, 렌지아와 함께 작업해 30개씩 네 네 네 네 네, 렌지아와 함께 작업해 네 네 네, 오케이 산타크루스 마을의 경제를 위해서 제 피 같은 돈이 슬슬 빠져나갑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네 네 루돌프란 이름을 가진 동물이 바로 레인디아 슬록입니다 새끼 아마 내가 메이드 인 차이나일 거야 갖고 싶다 헉! 어떡해 잘해 잘해 너무 귀여워 네 네 자, 루돌프 보러 갑시다 루돌프 루돌프 오케이 여기는 그 쌈이 원주민 애들이 사용하는 방인 것 같아요 밤에 여기 모여서 따뜻하게 몸을 데피는 곳 아, 알파카 아, 아니, 도대체 도대체? 네 안녕하세요 슈피드 도대체 아니, 도대체 도대체 cipv 전혀 고통 첫번째 임자 금속 네 나무에는 이끼를 먹네요 아! 되있어! 오, 예스! 헬로우! 치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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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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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커플! 아, 커플! 알파카 먹이주라고 주셨어요 사양 150원 오, 마 influence! 넌 고기하니... 하하하... 하하하... 아... 하으하... 하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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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으깨... 내 손을 먹지 않나요? 알파카 먹방 아 씨 자식들 다 먹고 떠나요 아 이쁘게 생겼어 머리에 모질발랐어 너 만지는건 싫어하네 너 왜이렇게 웃기게 생겼니? 왜이렇게 웃기게 생겼니? 얘들은 털등에 복실복실 따뜻한 살아있는 알파카 앞에서 콧대 얘기하면 안되죠 없어 없어 바보야 안녕 머리 왜이렇게 더러워 되네? 비가 오는데도 불이 살아있어 나무 타는 게 너무 좋다 여러분 하우스위드 독싱입니다 여러분 하우스위드 독싱입니다 엉덩이 다 젖었어요 엉덩이 다 젖었어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 네, 하우스위드 독싱입니다 엉덩이 다 젖었어요 엉덩이 다 젖었어요 굿! 너무 평화롭게 생겼어요 눈이 근데... 너무 큰데? There is no food I don't know how to feed them 아니요? Oh, sorry It's very hard It's like bo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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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Oh! Here It's wet Oh, okay I don't know It's like a bird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t's better I don't know You can't eat all these You can't eat all these But i'm not I don't know It's a little crazy 네 네 네 그 친구 네 네 네 네 네 오, 이 중은... 아, 이 중 하나가 모두가 정리하셨다. 이들끼리. 끝났어. 죄송합니다. 아, 이 중독이 있습니다. 네, 이 중독이 없다고. 네, 이 중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안 필요한 시집, 제 생각밥을 기억합니다. 하하하하 이 바닥에 두고 이 바닥에 두고 안 가고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네 두 바닥에 두고 가고 다른 바닥에 두고 가야 돼요 아, 네 싸우고 아, 싸우고 아, 이 바닥에 싸우는 거 같아요 네, 네 네, 네 제가 랜디어에서 일하는거에요 엄청 축축해요 가자 자, 먹어봐 빨끄어? 빨끄어 네, 우리 우리 한국어는 여기가 몇 개가 왔어요? 아니 저는 첫사람이에요 오케이 시간을 다녀오고 상 เข은 도망간다 그 다음으로 로봇빛아 러시오는 거 오지 말아? 네, 제가 황금을 보내야 하다 네, 두 가지 선택사항은 주차 기회에 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n의 휴가 가자 ls의 길이 안 되지만 저는 저축과 서폭이ď을 갖다시잖아요 네, 저Ä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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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OK 예, 예, 예 This is place for snow, right? Ah, yes, but unfortunately we are doing now only for children We're dealing with for adults we need more snow Kids snowmobiling 20 eros in 10 minutes OK OK There should be Santa You can see how Santa is heading How Santa is heading Let's go It's very slow It's very slow It's a meter down We've already experienced a slow We've already experienced a slow What is it? I think Glass Hotel I can't go out I can't go out OK, it's just hotel Yeah, I'll go inside and pass through another door Yeah I can't go out We can enjoy the cafe How much for the lunch? 1450 for person 14 is OK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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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now in the Arctic Land I can't go outside He's coming home You can find Santa's gift Santa's office is here Free in-trans Santa's office is here Santa's office is here Santa's office is here Santa's office is here 아... 산타... 프리 인트랜스... 근데 산타는 시간이 없네 산타는 잠이 없네 산타 기념품 샵이에요 기다리는 동안에 또 선물을 직접 구입하시라고 매직 타워 매직 석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예린이 뭐였더라? 예린이 뭐였더라? 예린이 와 엄청 강해 예 예 좋은 놈 아... 아... 자 이거는 장식용 로더 예 하하 예 예 하하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아... 예 아... 예 예 아 산타클로스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아 나도 산타 마을에 돈을 버텨게 됐습니다 저도 이미 30유로나 했어요 자 산타를 만나러 갑니다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핸드사니테이저 산타에이저를 만들어야 해요 오케이 그게 중요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조심해야 해요 산타클로스 여기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 카메라를 바꿨어요 여기 선물도 있고요 어떡해 긴장되요 선물을 준비 중이에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선물들을 준비 중이에요 뭐야 약간 원숭이같이 생기셨는데? 안녕 오케이 와 There is a waiting room 오우! 너 산타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Can I get some... some present? 음... You can this here? Oh yeah I was very kind Yeah I... I... I don't know Maybe you can take this 하하하하 Not more Not more This is for you Baby reindeer Baby reindeer Make for Santa Ah he's checking the global... Ah the world? Yeah yeah If the children's crying or not Come in France I'm waiting for Korea Hello Okay we can hear the... Santa's voice There is a Hawaii Around there Papua New Guinea South East Asia Okay hello Korea 안녕하세요 Hello It's like a mirror Okay and days to... 37 days to Christmas Santa is very busy So you can only see it at 2 o'clock Before you are in the room You can sit with a smartphone So many adults Oh no Oh no Yeah yeah There is only kids Ah Maybe no Yeah they are old enoug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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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only one children here Ah Thank you Thank you Yeah Oh this is a... Yeah You know someone who works for Santa Claus The little... 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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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the elf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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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when you are in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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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ta is alive Yes I will show you There is also There is also New technology Santa There is no photo We cannot bring the camera inside No No When the elf saw you Yeah She sai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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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need money for the girl Yeah Santa Claus We can support her for Christmas Yeah If you support us now Yeah Yeah We support the Santa Claus With money With money With money Of course Hi How many people are you? Two Friends and Korea Are you here for holiday vacation? Yes yes No Your jacket Yeah okay Ah jacket Yes She take photo She's everywhere And she will upload on the internet Mamma mia Mamma mia We just met Santa Claus We met Santa Claus We met Santa Claus We asked Santa Claus Where did you come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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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he didn't speak Korean He didn't speak English And he gave it a gift And he gave it a gift This is a moment Ah there is a video I have to buy Oh shit Sonntaglos He is so good See you Yeah Here So here The video is included In our online package This is our website here Yeah This code And you'll find the pictures You have 400 days time to buy And download the pictures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Okay And now That's a shit winner Happy Christmas Okay Merry Christmas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Yeah I didn't have any recordings And I had a fun question I didn't have anyuma questions If I have a recording I found Santa Claus You don't hate It's perfect 응 응 생각해보니까 더 좋게 가야 할 것 같아요 배 배 배 그래서 응 응 만약에 커피를 받을 때 산타가 너무 나쁘지 않나 응 응 응 응 여기가 너무 좋으면 뵈페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미 확인해봤어요 최고의 사람은 ever cooked on an open fire served with coal and bread what are you believe there? hello babe hi 3? 2? yes yes we can grab a menu and have a seat over there, table 3 okay 22 okay no choice it's 22 or you can go to the bed before yeah super good super good super good super good super good yeah yeah let's go let's go let's go yeah no latino salmon hahaha 그 리조트로 돌아왔고요 뷔페를 먹기로 했습니다 샐러드 류가 있고 그리고 튀김류 살먼인 것 같아요 오! 라이스 그리고 라이스랑 감자, 야채 뭐, 야채 병이 자, 이 QR코드를 찍으면 산타클로스의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이름은 산타클로스오피스.com 너무 정확한 하하하 하하하 샐러드 류가 사태클로스의 홈페이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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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한테 결제합니다 신용카드로 하하하 vídeo 좋아요 하하하 우와 저不是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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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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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입니다. 네. 영국입니다. 네. 영국입니다. 네. 영국입니다. 그럼 여기가 되죠? 네. 네. 얼마나 long? 조금. 5일. 5일. 네. 네. 아. 네. 이게 다른 곳에서?". 네. 아. 그러니까. 네. 네. 아. 아. 네 somewhat 네, 맞아요 네, 네 네 네 이럴 때가 끝난 세상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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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글 Ronnie 아니, 아래.. 아, 네.. 만약에, 보면, 서로 성격을 불러도 있어요. 만약 하나가 그쪽에 영향을 볼 수 있을까요? 언제가? 아니, 나의 빛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쪽의 빛을 말하기 때문에 아, 정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석신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끝! 가장 북쪽 끝으로 혹시라도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기차에서 렌트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올수록 낮의 길이가 줄어들어서 최종적으로는 낮의 시간이나 3시간 정도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촬영할 수 있는 분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갈 수 있는 북쪽 끝까지 가보는 게 좋겠다고 저와 줄스는 같이 판단해서 차를 빌려서라도 올라가기로 했고요 노르웨이는 서쪽으로 하면 유명한 장소들이 많은데 우리가 가는 곳은 그렇게 유명한 여행지가 아니에요 그냥 엔드 오브 더 월드라고 불리는 어떤 세상의 끝 궁금해서 가는 겁니다 킹크랩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건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갈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여기서 그 위로 가는 미친놈은 우리밖에 없어서 총 4일 해가지고 266년 된 것 같아요 나중에 반납할 때는 그냥 키만 놓고 가래요 쿨하네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리고요 좀 풀려서 땅이 많이 녹았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 차입니다 그래도 문 4짝 달린 차예요 차 상태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저쪽 휠이 날아갔네요 매뉴얼입니다 식량을 비축해야 돼요 식량을 비축해야 돼요 스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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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 없이 당일까? 식량s 이발로까지 280km 이발로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지금 여행의 테마를 정했어요 지금 여행의 테마를 정했어요 우리의 템은 하쿠나 마타라 뭐? 하쿠나 마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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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쿠아 자리를 바꿀시간입니다 2시간마다 gibt 또 기 hops 두번째 교대지점까지 왔구요. 이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로버닛에서 출발해서 이 정도 올라왔고 여기까지 올라갈거에요. 이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어요. 지금 아까 달리다가 마을이 보였잖아요. 그 마을이 국경이었던 것 같아요. 노르웨이는 붉은 구름을 가지고 있네요. 아마도 저기 있는 시티의 빛이 하늘에 구름에 닿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밝은 것 같아요. 카라쇼이라는 마을입니다. 오늘 세상에 끝까지 가겠는데 집들이 엄청 예뻐졌어요. 러시아 느낌으로 다시 북유럽 느낌으로 돌아왔어요. 도시를 빠져나왔고 다시 암흑 속으로 들어갑니다. 눈 안깊인거 봐요. 자 여러분 여기 뒤에 풍경 보이시나요? 지금 바다구요. 북쪽 바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보이나? 거의 다 왔어요. 이제 70km 남았습니다. 유럽 사람들의 북쪽 세상 끝. 7초 34번. 왜 이렇게 일정일 줄 몰랐네. 도시를 빠져나왔어요. 저기 한 명이 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것은 집이에요. 지금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이거 같아요. 미국에서. 지금. 지금. 지금? 사람들이 여기가 숨지 않았어요. 네. 불가능이 없어요. 진짜 진짜. 네, 괜찮아요. 와 여기까지 전기를 따로 뽑아났다는 것도 신기한데? 여기? 네, 여기가 있어요 이쁘다 네 혹시... 좋은데 네 이거 렌털하우스 이 별장을 우리가 빌렸다고 생각하고 한번 둘러볼까요? 안녕하세요 와, 차고도 있고 아... 루스케이프의 끝자락에 공항이 있는 호민스버그라는 작은 타원으로 갈거에요 터널이 오르막이네 저쪽이에요 우려갈 곳 어부들도 다 깔끔 깔끔하게 잘 살아요 여기 오닉스버그입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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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곳에서 중국을 열어서 많은 바이러스는 피자들이 하지만, 여름에만, 만약에, 너는 먹으면, 그럼, 당연히, 이 식사에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약 500,000원에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식사에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몇 호텔, 정말 좋은 음식이 되죠. 오, shit! 가라지 뷰 호텔을 보게 되죠. 여기 볼까? 오케이, 뮤직비디오 뱃뱃뱃뱃 생각하니까 아직 7시, 8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크랩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식당을 찾아야 되는데 N-O-R-M-A-D It should be hit Yeah, this one 와, 진짜 예쁘다 2명이요 2명이요 I print this Okay Now 크랩은 886원 2명이요 You think? Yeah, I hope If you order a local 크랩 We don't have king crap We don't have? No Oh, man That's it for the season It means every of this place I think so Because there is one place called king crap house But they have been sending people to us Because they don't have king crap either So It's finished Okay Okay Do you fish have over? The fish we have is the fish of the day And it's Hollywood It's white fish It's white fish There is fish in here? Yeah We're going to the white While you No king crap No king crap Yeah It can be like I think like this big Ah, okay Okay Thank you for showing Yeah Okay I think that shape He was the Oh, show Yeah Yeah, the kind of thing Oh, king crap No No, no King crap King crap It's the only chance to eat the king crap In Norway In Norway I know this Oh, no Yeah Changing In farm for Halloween We make pumpkins You know With eyes And inside we Ah We put this Okay Okay You like the World movie? When I was young Okay Not now Nightmare Nightmare Yeah, yeah Freddy Krueger And who has a Scissor hand Yeah Edward No, not Edward Scissor hand Nightmare It's a There's a guy Who has burned by fire And has knife For knife I think I think Okay I think People I think I like it Sometimes He might Love Okay I'm saying The string inside They pull them out And make People Puppets Oh With that Oh You haven't seen that For me Okay Do you lik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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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You say You know There's It'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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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음식은?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주세요? 칼리플라워? 할리우드 무기는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고 탱글탱글하고 살이 많아서 좋네요. 배는 그냥 고깃배같이 생겼네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소리가 있어요. 뭔가를 하고 있어요. 넌 넌 알고 있어요. 넌 알고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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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to eat. 오케이. I can't eat.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eat. It smells good. 아, 예? Which smell? It smells good fishing. 아, 오케이. There's a chair. Oh, for tourists, I think. Yeah. Yeah. A kind of safari. Yeah. Yeah. Big motor. Double. It's cold. 지금 시간은 7시 14분.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해가 떴나 그러니까 동이 텄나 해가 뜬 건 아니고 동이 텄나 하고 열어봤는데 그냥 밤입니다. 두시간이 형은 눈 온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먹으러 가야 되는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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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it's breech cheese, right? I think Camon Bay. Camon Bay? Yeah. It's also French? Uh-huh. Okay. 신선한 나라미다. 오이치다 추워달라 이 치즈가 아예 알겠지? 안전하니? 안전하니 틋은 좀 이상해 네 칼같은 것 같은데 스캔디내비아버리프스틱은 정말 다르다 왜 이렇게 밥을 먹고 싶지? 한국에서? 라면, kimchi 네. 국물. 아, 네. 그리고 물이 부터에 젖은 물에 젖은 물에 젖은 물에 젖은 물을 넣어요. 그리고 물이 젖은 물을 넣어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젖은 물에 젖은 물에 젖은 물에 젖은 물에 젖은 물을 넣어요.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종이를 뜨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드론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ew tab. You want that? Yeah. French pression. French food. How is it? 여기 로프탑에... Oh, shit! 자, 여러분, 여기가... So beautiful, isn't it? I like the color here. And the lights. 유럽인들이 믿었던 세상의 끝이 저 뒤에 있습니다. 이따가 가보긴 하겠지만 사실 모를 일이고 드론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럽이 무조건 스태프를 생각해. 뭐에... beam...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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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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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북쪽 끝에 계십니다. 세상 끝까지 왔어요. 드디어 캡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엄청 고요하네요 따뜻한 데 가서 몸을 녹여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날씨 조금만 맑았으면 인생 최고의 샷을 남길 수 있었는데 여기 수각비가 더 있어서 하루 더 못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떠나야 돼요 여기 어쨌든 여러분 저와 함께 여기 오신 걸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 한 거 아닌가? 후우 존! 너 어디있어? 하하하하하하 여기 있었나요? 눈이 점점 더 많이 오고 있어요 아버지 너 뭐야? 이게 하여행이네? 아니요 아니요 아이들 일본 미국 미국 Soviet 그니까요 한국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에서 그런 걸 볼까요?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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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개의 벚꽃입니다. 거기서 가자. 왜요? 네, 왜요? 오늘 우리 아르타에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기프트샵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와있고, 오늘 저녁은 여기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맑은 날에는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네요. 아, 여기 배터리를 구매할 수 있어요.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아, 무스. 무스. 아직 무스가 보였어요. 여름에 오면 해가 지지 않아요. 네, 해가 지지 않는 곳입니다. 220여 명. 아이씨. 미쳤다. 하하하하. 호호호호. 바이킹 산타. 여기가 마스코트입니다. 아, 정말? 아, 네. 약간 누비. 더러워하고 귀여워. 오, 미쳤다. 와, 진짜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머리가 두 개. 아마 노르웨인 마스코트입니다. 네. 노르웨 애들 되게 약간 좀 취향이 도둑하네. 이거 대박이야. 좋은 사진. 대박이야. 물에 있는 사람은 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 절대 모르겠어요. 하하하하. 많은 물건들이. 네. 여름에 백야현상 뮤지엄 철새들이 오는 곳인 것 같아요 박제인 거구나 이곳은 프랑스에요 아, 그곳에 왔어요 네, 그곳에 왔어요 1553년에 여기로 여행했던 사람들 The Britain guy Edward 이곳은 500년 후에 왔어요 그리고 100년 후 여행자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와 신기하다 우리 세상이 끝까지 왔어 오로라를 관찰하시는 분도 계시고 프랑체스코 프리스트 그곳에 왔어요 그리고 200년 후 그곳에 왔어요 오스카르도 오스카라 왕이의 오스카라는 생각은 아니다 왕을 일하는 곳은 어디에 도착할 거예요 여기가 오는 곳에 왔어요 와..새도 있고 원근감 표현한 거가 멀리 있는 애들 순루가 되게 작아요 이제 밝은 밤이 없나요? 샌트요한스 카펠 애들이 이런 거 잘 만든다 와 굉장히 거친 맛이 있네요 킹 콜라 롱콘 타이가의 태국 왕이 오셔서 흔적을 남기셨네요 더 10분 정도 걸릴게요 겨울이 왔어요 다시 파도가 지금 하지만 우리는 지었습니다 저렇게 빛 안 나던데 OK, this is the story Welcome to the top of the world 이분도 뽀살이 좀 있으시네요 Why do we have midnight sun? 지구는 이런 식으로 돌고 있습니다 계속 밤이고 이때는 계속 낮입니다 돌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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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지지 않아요 지구가 23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죠 4월부터 7월까지 오로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오로라를 이해하기 위해선 태양까지 가야합니다 태양 깊은 곳에 플라즈마가 이렇게 뿜어 나와요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게 되면 그것이 지구에 도착했을 때 지구의 자기장을 따라 지구가 극지방으로 몰리게 되고 대기권과 부딪히면서 이런 반짝임, 빛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오로라 또는 노선 라이트라고 부르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극장 잘 만들었네 굉장히 멋진 비디오였습니다 와... 밤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눈 속 너무 놀라웠어요 네... 우리가 여기 끝까지 갔다가 내려왔다고 하면 쭉 내려와서 알타라는 도시 아래에 있는 캠핑장에 있는 숙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가격을 저렴한 데 쳤다 보니까 여기로 왔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시티센터로 왔고요 저쪽에 있는 레스토랑을 추천받았어요 두 벌덴 이름은 두 벌덴 오케이 우와... 아? 찾으셨어? 오케이 아 예스 사람도 진짜 많아요 우와... 노르베이 분들입니다 아씨 이런 데를 오다니 자리가 이미 다 꽉 찼대요 네... 지금 9시에 예약이 되어있다 그래서 지금 엄청 어젯 보이지만 아직 6시 반 밖에 안됐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어제 새로운 메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직은 영어에요 아직은 영어에요 메인 메뉴가 왔고 저희는 2일에 있는 노르웨입니다 네 저희는 일반 노르웨의 음식을 원합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의 신청을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청을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최고가 저는 이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네 네 네 네 우리의 신청을 원합니다 우리의 신청을 원합니다 우리의 신청을 원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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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신청을 나이스 나이스 모브피쉬를 요리한게 아니라 말린건가? 그런것들을 챈거 같은데? 이거는 그릴드 피스프라는 도르베이 요리인데요 말린 생선을 그릴로 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들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이렇게 내려가면 금리 이 네 예, 이렇게 볼까 보다 여기 생일인 분이 저기 생일인 분이 계셔가지고 생일 축하가 노래 불러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생일 전LS은 1 방향으로 없지 않게 도 markets 그러면 10 방향으로 2 방향으로 1 방향으로 1 방향으로 1 방향으로 그래서 어디서 왔 Lanek? 이 방향은 아니, 이 방향은 내 면aks 46 tensions 다행이 네, 3orang여, 프랑스 여길 그를 만드신 결혼아가 제거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만약에, 괜찮은데, 괜찮은데, 만약에,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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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세요? 23시간이. 이제 7시간이. 알아요. 아, 아, 뱅리inf향을 불멍에 하Мы preserv Neil 침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다면 어디에 도착할 수 있을까? 뭔가 이상하다 스페셜이 여기 있어요 다행이다 모두 다행이다 노르웨이를 떠나기 전에 물이라도 한번 만져보고자 잠깐 세웠구요 너무 추워 이 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놀랍다 이제 시간이야 이제 시간이야 오 쒸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오 쒸라 이거 좋아? 네 당연히 야! 너 죽었어 네 네 밖의 액티블라 물이 를 다 먹네 대신 오벨이니 노란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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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릴스에서 기름을 넣고 40크론의 핫도그를 먹고 있습니다. 7천원. 주릴스가 또 배가있어. 지금 배가 안되네요. 예! 그치의 만화가 잘 어울립니다. 어떻게 다녀옥입니까? Norway Hatto! 물론! !!!! 주말까지는 완전 봄 같은 느낌이었는데 한 개월이 됐어요 완전 한 개월 그 안개 속의 지대를 지나가지고 지금 나름 빠져나온 거에요 100km 파트 garant해 3장 도착 다음엔 우리는 핀란드에 갈게요 한국은? 한국역차 한국 핵란드에 좋아해요 바깥놈이 없나요 바깥놈이 없나요 이곳은? 캠핑 지역 아, 스태디움 여기? 뭐지? 바깥? 바깥?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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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도착을 해야 해요 도착할 곳에 도착할 곳 도착할 곳에 도착할 곳 도착할 곳에 도착할 곳 이곳은? 이곳은? 가페 여기? 네 여기가 없네 여기가 없네 어디 가는거지? 우리 친구가 어디 가는거지? 여기가 여행에서 도착할 곳에 도착할 곳은? 아, 나는 이곳에 도착할 곳에 도착할 곳이 없네 아니요 이곳은 또는 버려져서 여기? 네, 여기 오이, 다행 와, 너무 부족하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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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그 그 그 그 그 그 저기 이 쪽, 이즈에 온 차가에 온 모든 관계를 Finland, Sweden... ...아냐고.. 네, 그리고 있습니까? 땅에? 아니다. 이 쪽에는요. 네. 그 쪽에 볼까? 여기 너무 많ño, 그래서 НА, 이 쪽에는 저는요. 아, 신호수? 아, 나... 네, 이 신호수는... 오,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내가 모르겠어 그 신호수수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신호수수 수 있는 게 가능할까? 그 위에서? 저희 중화에 있는 중화에 있는 중화에 있는 아, 진화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은데? 내 발목이 엄청 차가워 아 그래요 아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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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플랜드 아 아, 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다를 만들었죠. 아하. 아마. 이것은 첫 번째. 칼로-T. 네. 준비됐어요? 어? 아니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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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길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Where is somebody? We can send this It's like It's a good mouth 하하하하하 와마마마마 이게 해결 Because this time 그 때야? 여권 하하하하 너버하나 아, 저거 어디가? 저거 여기가 아는 물 진짜? 진짜? 물을 찾아봤어요 자, 우리 생활을 찾아봤어요 여기가 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가 먹을 수 있을까요? 로아, 우리의 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슬레딩도 만들어요 여기는 좀 더 평화롭네요 아킴마트? 어려울 것 같다 아니, 이게 너무 시즌? 아니, 제가 아직도 가고있다 아직도 가고있다 아, 네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대단히, 네, 여전히 가고있다 얼마나 오래 걸릴까? 12km 한 번에 하하, 하하 네, 네 길게 가고있다 지난 시간에 일어났어요. 어제, 2일 전에, 조금 더 뜨거워졌어요. 아직도 잎이 없어졌어요. 네. 잎은 잎이 없어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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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ice on the floor 네. 그러나, 왔 philosophical12g 아?? 아, 알겠습니다. Sun. 아, 네. 감사합니다 insan. 샐러드 프랑스는 더 캄아버트 캄아버트 네 프랑스 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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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있는 마카롱 보통 마카롱의 크기는 이렇게 우리 마카롱은 이렇게 300개 뼈, 뼈, 크림 저는 한국에 가고 싶어요 저야 스토폭전 스토폭전 이라는 제 destination 네, 제 destination 유럽에 가장 큰 물건이 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선은 외부에서 퀄리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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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리티 스웨덴의 퀄리티의 퀄리티 퀄리티의 퀄리티 퀄리티의 퀄리티 스토폭전 스토폭전 너무 크다 너무 크다 한 번 더? 마마 미아 we have what the we have downstairs what the is this turn the light every light oh one more bedroom okay what the we have movies okay hello boss okay ah you have nice view we have a meeting yeah yeah can i have a job here i want to stay here one more day move for one week oh ah this garage we have a car we have a car this is a wow beautiful inside more bed wow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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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wow now you are the champion they have everything yeah we can cook they have something oh wine here yeah this room has someone living living yeah yeah for sandwich oh very pasta you know how to make pasta yeah yeah coffee also there is some some breakfast there is something written typical home rules okay legal drug okay we don't yeah we are good person oh that's wi-fi the guests are charged for any damage we are looking at the sweden style house yeah wow more rooms so many oh we can play pool oh oh shit what is that what is that it's not straight no sound is weir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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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more shower room and there is a washing machine also private toilet heavy dose swedish people have a sauna in home oh oh shit yeah perfect sauna oh yes they have everything this is a equipment room yeah okay we are looking yeah okay now we know why swedish people is not outside they can do everything in house yeah well booking dot com in land the last last one has booked a list alone 거였어요. 와... 근데 집 한 채를... 집 한 채를 얻었네? 헬로우. 하이헤이. 이분의 분들은 이렇게 산책하실 때 저렇게 형광 빛이 나는 옷을 입고 하십니다. 차들이 지나가다 치지 말라고. 집 한 잔에 있는 음식을 다 먹었는데요. 와 여기는 음식 다 먹었는데요. 와 진짜 대박 아니에요? 이 집 전체를 하고 이제 제가 마치고 다 마치고 여기 안 마치고 자, 그냥 마치고 자, 그냥 마치고 다 마치고 여기 여기 모든 게 사랑해요 다 마치고 그녀를 하루에 I'm just Hollywood Her name is Tamara We have to remember her name Tamara 자 여기 가족들 사진이 있거든요 아마도 이분이신 것 같은데 오리지널 노래 이쪽 스웨덴 사람은 아니신 것 같아요 뭔가 예술 세계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와 이건 이건 예쁘다 She has DVD player No country for old men No country for old men? No I don't like this movie Twilight I think I like it You like Twilight? I only see one I think She also has a music But it's not connected And no TV This is just legacy Tamara 맞ata You finished? Yeah Cheers 2m to pasta Yeah Wow 스파 무릎 중대잼입니다 와 여기 화장실은 바닥이 따뜻해요 온돌이에요 온돌 OK On the way to 로바니에미 There are so many cameras On free Yeah You're right It was not there in Sweden Sometimes without toilet Maybe they are using here for kind of holiday And then the rest of the day And then the rest of the day Today we drive 1000 Yesterday was 800 Tomorrow 400 Easy This is for tomorrow? Yeah OK Water cookie Water cookie That's nice I'll pick one more Only one Only one Only one Only one I'll pick one more To get one more And then the rest of the day Let's go to the car Stop! I can't sto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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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ll for you I'm free You're not so free You're not so free Stop! I'm free Stop!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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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갑자기 청소부가 됐는데 오늘 크레인 만들어줘요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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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라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아..저기 보이는 게 오로라 같아요 그쵸 보이죠 얇게 펴 있네요 너무 예쁘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왔더니 그리고 아침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엄청 맑아요 여러분 자느라고 오로라는 못 찍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로라는 이전에 찍었던 영상으로 봐주시고요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체크아웃 해야죠 일요일 아침 행복했던 집을 떠납니다 5일만에 모는 햇볕입니다 우리 남쪽으로 꽤 내려왔거든요 근데 북쪽보다 더 춥다는 건 함정이에요 이제 어디 가요? 제 디스티니션으로 가요 가자! 여기? 네 7km 일요일까요? 5km 일요일까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사실 제가 이름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을 주스4를 불러요 하하하하하하 우리의 마지막 날은 우리의 트랙에서 완벽한 날입니다 네 다시 뛰어다! 조심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는 북방에서 볼 수 있는 건 다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와 근데 너무 춥네 노 홀스! 예 예 뭐 stop we can go please contact info center front of deck we don't give a shit and we go yeah let's go yeah bridge is broken it doesn't matter yeah okay okay not a problem be careful yeah oh what the fuck look do you know movie inception yeah okay i'm not afraid put in the water okay you go first okay there's already footsteps right somebody already yeah yeah it means it's okay okay we never stop but super super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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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use that way uh so they jump here yeah okay one by one okay you go first i'll die later how do you think oh oh sounds scary oh they're moving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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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what is this what is this there's a way okay let's go how how did he make it how did he make it how did he make it okay come back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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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there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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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there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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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ds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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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길을 걸어갔어요 여기가 길을 걸어갔어요 이제 길이 생겼네요 쥬스 브릿지 오 쒸 야 하하하 하하하 돌아갈 일은 돌아갈 때 엄청 아냐 와아 엄청 추워서 영화 칠건데 여기 또 바람 불러서 고치는 것 같아 안 들릴 것 같은데? 좋아 혼자 절 갈아요 1858년 전 이해 못했어요 말이 필요 없다 이건 다 괜찮은거지? 이 힘 느껴지시나요? 으아 으아 그리고 얼음이 녹지 않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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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안에 바위 보여요 으아 절대 들어가지 말래요 얼어둡는데 또 이러면 들어가보고 싶잖아 저기 아래 고드름 보여요? 여기 내려갈 수 있다 완전 가까이 왔어요 미치겠다 진짜 와 이게 뭐야 저기 위에 뭐가 더 있나 한번 올라오고 들어가겠습니다 멋지다 멋지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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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얼음이 더 이상할 것 같은데 여기 많이 플레이스 밤비큐 오 오 예 으아 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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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지만 저는 여기 오기 싫었거든요 이쪽으로 다 찍었을 때 이 여행이 다 끝났다 이제는 돌아가서 편집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쪽은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귀찮은데 이렇게 일일리 이렇게 따라갔거든요 어차피 일일이 이틀 남았었으니까 근데 진짜 잘한거 같아 이번에 안 왔으면 평생 안 왔을거잖아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이미 지나셨겠죠? 저는 아직 크리스마스 한 달정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스토포로슨 스토포로슨 금류구나 폭포가 아니라 폭포가 아니라 이것은 ancient people from old paint 세 개 나오는 건가 뒤에 캔들 켜놓으면 대박이겠다 나무는가 7만원 북유럽스탈 이것은 수록으로 만든 것 슬록이 될 껍데기 아이고 끔찍하다 숙글뽐은 대륙엔 없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는데요 비행기나 배로 타야 해요 캔디, 치즈, 초콜릿, 그리고... 너무 배고파요. 4천원짜리 쪼꼬바. 안에 뭐 딱히 드는거 없어요. 그냥 카라멜을 양경채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11점치 4분. 낮에 있다는 거 정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햇빛 봐요 햇빛. 나 진짜 미치겠다. 와 애기를 데리고 왔어. 와 애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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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면 관계지. 와 애기 싫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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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배탈 때 중에 가장 고급지게 들어간 것 같아요 침대가 세 개나 있어요 굉장히 미동도 없이 배가 이미 떠나고 있어요 자 안녕 핀란드 그리고 이 배 있잖아요 우와 대박 그리스에서나 아니면 이탈리아에서 탔던 그런 이동하는 페리가 아닌가요 이렇게 오락실도 있고 듀티프리샵도 있고요 뭔가 약간 효소관광용 유람선 아씨 여기 뷔페 핀랑 한 35유로 고급 와인샵과 캐주얼 다이밍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룸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도착했습니다 스토클로 이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ecause he can realize his dream to continue his travel and maybe go in space in 10 years. So, come on, let's go and vamos. Let's go. Let's go. Let's go.